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오늘 10강입니다. 저희가 9강에서 준동사의 특징과 그 다음에 준동사의 개념 이런 것들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준동사를 써야 할까? 자, 준동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투 부정사하고 동사에 ing 붙인 ing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걸 쓸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동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자리 이렇게 세 가지에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명사자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명사는 어떤 어떤 자리가 명사자리가 되죠? 주어자리하고 주격 보호자리, 그 다음에 목적어자리, 그리고 목적 보호자리, 그리고 또 하나가 전치사 다음자리. 자, 이런 자리들이 명사가 오는 자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동사를 쓴다면, 이건 명사자리에서요. 투 부정사가 ing가 모두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 동사를 쓴다면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 할까? 일단 주어랑 주격 보호자리에서는 아무거나 써줍니다. 아무거나 써줍니다. 투 부정사하고 ing, 우리가 명사자리에 쓴 ing를 동명사라고 한다고 했죠? 투 부정사나 동명사 모두 다 쓸 수 있는데, 동명사가 좀 더 일반적이긴 하고요. 투 부정사는 좀 더 이렇게 writing, 뭐 이런 데 좀 더 formal한 경우, 이런 경우에 쓰이기는 하지만,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주어 예제를 보면, to write a report, 보고서를 쓰는 것은, will be the first thing, to do tomorrow, 내일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고서를 쓰다, write a report 했다가, to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졌고요. 주어 자리에 썼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것. 그래서 명사 자리에 쓴 준동사는,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walking 30 minutes, walk 30 minutes, 30분을 걷다. 자, 이 동사 구를 주어 자리에 쓸 때, 이번에는 ing를 붙여서 명사 만들어줬어요. walking 30 minutes everyday, 날마다 30분 걷는 것은, is good for you, 너한테 좋다. 그 다음에 주격 보호 쓰인 예제를 보면, 주격 보호는 동사 뒤에서, 동사 뒤에서 주어가 어떤지, 이렇게 쓰니까 꼭 목적어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자, 동사 뒤에서 주어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것, 그게 보호죠. 주로 이 동사가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많이 쓰이는데, my goal is to speak English fluently. 내 목표는 이다. 뭐만 하는 것이냐면, speak English fluently.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다 라는 동사구를 가지고, 보호 잘했었어요. 내 목표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구를 가지고 명사 잘했을 때, 뭐만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보호 자리에 쓸 때, 보호 자리에 쓸 때, 주어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죠. 보호 자리에 쓸 때, 투부 정사 썼습니다. my hobby is collecting stems, 똑같은 보호 자리에, 이번에는 동명사를 써봤는데요. 내 취미는 is collecting stems에서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collect stems, 우표를 모으다 해서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해서 보호 자리에 ing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어나, 주격 보호 자리에는 투부 정사, 동명사, 아무거나 괜찮다 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요. 여기에 my goal is to speak English에서 여기다가 스피킹하고 쓰는 거는, 이 자리에 스피킹하고 쓰는 건 조금 그런 게 목표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투부 정사는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고, 동명사는 현재나 과거, 지향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목표는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 자리에 to speak collecting 형태를 어떤 거를 써도 좋겠지만, 목표라는 단어와 함께는 여기다가 스피킹하고 쓰는 것보다는 is to speak English fluently 라고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그럼 어떨까요? 목적어는, 이 목적어는 아까 주어하고 주격 보호는 아무거나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 정사를 쓸 것이냐, ing형을 쓸 것이냐, 투부 정사냐, 동명사를 쓸 것이냐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동사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enjoy라는 단어가 즐기다예요. 자, 즐기다인데 무엇을 즐기다 하고 동사를 목적으로 쓸 때, enjoy는 ing형을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거죠. 아, 여기다 투부 정사 쓰면 안 돼요? 안 돼. enjoy가, enjoy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다가 투부 정사를 쓸까, ing를 쓸까는 enjoy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enjoy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는 투부 정사가 좋니? 동명사가 좋니? 그래서 enjoy가 동명사를 원하기 때문에 동명사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wish 같은 단어는 바라다예요. 뭐뭐 하는 것을 바라다. 그럼 wish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 어떤 걸 써줘야 되느냐? wish는 투부 정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wish 뒤에는 투부 정사 써줘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투부 정사나 동명사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쓸 때는 투부 정사냐, ing냐는 누구한테 그거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한테 물어봐서 그 동사가 원하는 형태대로 써줘야 하기 때문에 이 동사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enjoy는 동명사를 취한다, wish는 투부 정사를 취한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한번 볼까요? 자, 투부 정사는 우리가 외우기 전에 투부 정사는 아까 제가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어요. 미래지향적. 그래서 얘는 뉘앙스가, 좀 미래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적인 뉘앙스를 주는 동사하고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 소망 동사나 약속, 결심, 준비나 노력은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소망을 하거나 앞으로 뭐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결심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동사는 투부 정사랑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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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 바라다, expect, 기대하다, would, like, 하고 싶다, wish, 바라다, decide, 결정하다, agree, 동의하다, refuse, 앞으로, 뭐, 하기를, 거절하다, 거절하다, prepare, 준비하다, arrange, 준비하다, 마련하다, plan, 계획하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자동사, 자동사.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주어하고 동사. 이런 자동사들이 뒤에 동사를 가져올 때는 목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동사들이 뒤에 목적으로 가져올 때는 투부 정사 취합니다. 그래서 appear 투부 정사, appear 어떻게 보이다, fail 투부 정사는 뭐뭐하지 못하다 라고 해석이 돼요. fail 투부 정사, 뭐뭐하지 못하다. happen 투부 정사, 우연히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main, 뭐뭐하는 것이 남아있다, sim, 뭐뭐하는 것처럼 보이다, manage 다음에 투부 정사는 해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내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투부 정사 뒤에 취하고요. 기타로 afford, 뭐뭇을 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되다 라는 뜻이 afford인데 이 afford나 ask, 부탁하다, 그리고 choose, 선택하다 이런 단어들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 동사들 어떻게 하라고요? 암, 기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you can't expect to learn. expect 다음에 투부 정사 썼어요. 배우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배우다 라는 단어, expect 때문에 투부 정사 썼고요. she failed to get into art college. 에서 fail 다음에 투부 정사 쓰는 거죠. art college에 들어가지 못했다. art college에 입학하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동명사를 쓰는 동사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appreciate이 뭐뭇을 감사의 여기다. 그럼 이미 한 일에 대해서 감사의 여기는 거죠. 동명사는 현재나 과거 지향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appreciate의 동명사 쓰고요. avoid 동명사 쓰고 consider 고려하다 enjoy, finish 끝내다 keep, 뭐뭇 하는 것을 유지하다 mind, 거려하다 involve, 뭐뭇을 관련시키다 discontinue, 뭐뭇을 중단하다 recommend, 권면하다 success, 제안하다 이런 단어들은 뒤에 동사를 쓸 때 동명사 형태 쓴다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the factory discontinued 공장은 중단했다 생산을 중단했다 parts of four cars 차 부품들 생산하는 것을 중단했다 생산하다라는 동사가 discontinue의 목적으로 올 때 왜? discontinue가 동명사를 원하기 때문에 discontinue를 존중해서 동명사 써주는 거지 내 멋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거나 쓸 수 있는 동사들도 있어요. 투부 정사나 아니면 동명사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시작하다, start, begin도 시작하다죠 continue, 계속하다 attempt, 시도하다 intend, 의도하다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hate, 증오하다 prefer, 선호하다 자, 이런 단어들은 아무거나 의미 차이 없이 쓸 수 있고요. prefer라는 단어는 선호하다인데 prefer a to be b보다 a를 선호하다 라고 쓰는 단어인데 그때는 보통 이렇게 to를 썼을 때는 보통 아무거나 쓰긴 하지만 동명사 쓰고요. then, 뭐뭐 보다 뭐뭐 보다라고 해서 then을 쓸 때는 콘서트에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다 해서 then을 쓸 때는 보통 투부 정사를 취하기는 하고요. 투부 정사에서 to가 반복이 될 때는 to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기도 하죠. 그럼 이번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는 어떻게 될까요? 목적 보호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로 동사를 쓸 때 목적어가 뭐뭐하다 이거 목적어가 주어예요. 목적어가 의미상에 주어 역할을 하는 건데 목적어가 뭐뭐하다 해서 동사가 올 때는 투부 정사 형태가 올 수 있고 원형 형태가 올 수 있고 ing 형태가 올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그것을 목적 보호로 취하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투부 정사 쓰는 동사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어의 투부 정사 쓰는 단어 암기 하셔야 되겠죠? 자, 내용을 좀 그래도 암기하기 좀 편하시도록 묶어봤어요.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강요하다 권유하다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요청하다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금지하다 목적어가 뭐뭐할 것을 기대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는 동사들은 목적어의 투부 정사를 쓰게 되는데 get라든가 tell, lead가 있고요 권유의 persuade, encourage, invite, advice 있고 요청의 require, request, ask이 있고요 허가나 금지, allow 있고 permit 있고요 금지는 prohibit 이런 단어 있고 기대가 expect, want, would like 있고 그 다음에 기타로 remind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상기시키다 enable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instruct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지시하다 이런 단어들이 목적어의 투부 정사 쓰는 단어들이에요 she didn't want me to go 여기 me가 목적어고 to go가 내가 가다 라는 거죠 그 여자는 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 to go를 쓰느냐 want 때문에 to go를 쓴다라는 거죠 they don't allow people to smoke 해서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해서 왜 투부 정사를 쓰느냐 allow가 목적어의 투부 정사를 쓰기 때문에 allow people to smoke 라고 쓰게 됩니다 목적어의 원형 쓰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각동사, 사역동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시키다 라고 해서 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역동사들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have하고 let하고 make인데 이 동사들이 목적어의 원형을 씁니다 목적어의 원형 the manager has everybody fill out a form에서 everybody가 목적어예요 모든 사람들이 fill out a form 양식을 작성하도록 양식을 작성하도록 시켰다 그래서 이 have가 대표적인 사역동사인데 목적어의 원형을 씁니다 everybody fill out a form 원형을 써요 그리고 원형을 쓰는데 목적어가 작성을 하는 거니까 원형을 쓰지요 만약에 이 목적어하고 뒤에 있는 원형하고가 수동관계라면 수동관계라면 과거분사 pp 써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지각동사 지각에 관계된 동사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지각에 관계된 동사인데 see 보다 watch 보다 notice 알아 차리다 observe 관찰하다 feel 느끼다 hear 듣다 listen to 듣다 이런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 목적어의 동사 원형 쓰는 단어가 됩니다 I listen to 들었다 음악가가 연주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을 들었다 그래서 목적어의 원형을 쓰는데 목적어의 원형을 쓰는데 이 play가 만약에 그때 진행을 얘기하고 싶다면 음악가가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미 완료된 일이 아니라 진행을 말하고 싶다면 여기 원형이 아니라 playing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목적어의 원형을 쓸 수 있고 목적어의 ing형 진행의 의미가 있다면 ing형을 쓰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help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help는 투부정사를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to를 생략하고 원형을 잘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help to help 투부정사 그 다음에 help은 목적어 투부정사 써야 하는데 그런데 to를 생략하고 help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help cook 그러면 요리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바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요 to를 생략해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에 we help you have better lives 당신이 이게 목적어죠 ha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해서 이렇게 동사 원형을 help도 가져오게 됩니다 ing형을 취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목적어의 ing형을 취하는 건 자 stop이나 prevent라는 단어가 a from b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stop이나 prevent는 a from b 쓰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from을 생략하니까 전치자 뒤에 동명사 있었겠죠? 그래서 목적어의 ing형을 쓰게 되는 거예요 stop이나 prevent가 목적어 ing 써서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tip은 목적어의 ing 써서 목적어가 뭐뭇을 계속하게 하다 목적어의 ing 계속하게 하다 여기 하나 주의할 거는요 tip이 목적어의 ing 써서 목적어가 뭐뭇을 계속하게 하다란 뜻도 있지만 목적어의 부어로 형용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근데 형용사로 ing나 ed형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ing, ed가 모두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형용사로서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tip은 목적어의 ing야 이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ing형만 쓰시면 안 되고요 목적어가 뭐뭇 하도록 계속해서 뭐뭇하게 하다 할 때는 ing형을 쓰는데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할 때는 형용사로서 ing, ed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서 맞는 거 하나를 골라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spend라는 단어가 spend a on b에요 여기서 on 생략하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목적어의 ing형을 쓰게 됩니다 목적어를 뭐뭇 하는데 쓰다 보통 목적어는 돈이나 시간이 나오고 돈이나 시간을 뭐뭇 하는데 쓰다 c는 뭐라고 했죠? 아까 지각동사가 진행의 의미가 있을 때는 목적어의 ing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c 다음에도 ing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ing는 꼭 동명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c 같은 거는 거기서 쓰는 ing는 분사거든요 그래서 분사든지 동명사든지 목적어의 ing 쓰는 단어들 몇 개 살펴봤습니다 nobody can stop 또는 prevent him doing what he wants to 어느 누구도 못하게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doing what he wants to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문장이네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무엇을 쓸까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무조건 동명사 씁니다 동명사 써요 I'm interested in 전치사죠 자 관심이 있다 I'm interested in 관심인데 뭐에 관심이 있냐면 배우는데 관심이 있어요 전치사 다음은 동명사를 씁니다 learning how to play the piano 어떻게 피아노 치는지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명사 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to라고 했을 때 이 to는 투보정사의 to도 있고요 to가 전치사도 있어요 그쵸? 어디어디로 누구에게라는 전치사 to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치사라면 동사는 ing형을 써줘야 되니까 to가 나오면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ing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lead to 유발하다인데 이 to는 뭘까요? 이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inflation, inflation을 유발하다 이렇게 명사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매우 대표적인 거 look forward, look forward to 이건 뭘까요? look forward, 이 스펠링 좀 잘못 써요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는 이렇게 한번 써봐야 스펠링이 제대로 됐는지 알아요? 자, look forward to 여기서 to는 전치사 to가 됩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 seeing 당신을 뵙게 되어서 뵐 것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o로 끝나면 이 to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암기를 그래서 이렇게 to로 끝나는 전치사들도 있어서 ing형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동명사를 쓰는 수거구 이거 몇 개 외워보면 have a good time 뒤에 인 생략하고 ing 씁니다 뭐뭐 하는데 좋은 시간을 갔다 I had a good time being with you 너하고 같이 있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 다음에 spent time이나 money가 나오고 아까 ing 쓴다 그랬죠? 시간이나 돈을 뭐뭐 하는데 보냈다 I spent the holiday를 visiting my sister in Seoul 서울에 있는 sister를 방문하면서 보냈다 go 다음에 activity를 얘기할 때는 ing형을 써요 go ing I used to used to는 뭐뭐 하곤 했었다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요 I used to go 가곤 했었다 go shopping shopping을 가곤 했었다 많이 go shopping go skiing go skating go fishing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는 ing형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를 봤어요 주어 주격 보호 자리는 아무거나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자리는 동사를 외워서 동사가 원하는 대로 써줘야 된다 그랬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쓰는데 전치사 2인 경우 있으니까 2 좀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형용사 자리 보도록 하죠 형용사가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걸 형용사라고 하죠 자 명사 이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를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할 때 그냥 분사 쓰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g형이죠 자 ing형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ing형을 쓰는데 능동일 때는 ing지만 수동일 때는 pp죠 뭐와 분사의 주어와 그 분사의 주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분사하고 주어하고 분사의 주어와 이 분사가 능동관계만 ing 수동관계만 pp인데 분사의 주어는 뭐라고 했죠?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의 주어는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했죠 수식을 받는 명사하고의 이 분사 관계가 능동관계만 ing 수동관계만 pp 쓰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서 쓰시면 되겠네요 이 분사는 투부정사보다 이 분사 자리에서 동명사보다 이 분사 자리에서는 ing냐 pp냐를 고르는 문제가 토익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사 자리에서 즉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분사를 쓰게 되는데 그때 현재 분사 쓸 것이냐 과거 분사 쓸 것이냐 이거는 중요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뭐를 보고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니까 그 명사하고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보고 ing냐 pp냐 고르시면 됩니다 revised agenda는 의제예요 회의의 의제 그러면 수정된 의제 의제가 의제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가 의미상으로 주어가 되는 거죠 revise가 이제 분사는 동사니까 그러면 agenda하고 revise의 관계를 봤을 때 의제가 수정되는 거죠 그래서 revised 수정된 의제라는 과거 분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된 의제 for the upcoming conferences 앞으로 다가오는 컨퍼런스에 대한 수정된 의제가 was sent 보내졌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어제 seafood supermarket 대문자는 이름이죠 seafood supermarket 거기가 뭐냐면 now operating throughout the region throughout the country 그 지역 전체에서 throughout the country 그 나라 전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슈퍼마켓 자 여기는 ing를 썼는데 왜 ing를 쓰냐면요 이 슈퍼마켓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 operate은 주어가 작동 주어가 운영되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동사는 ing형 자동사는 전부 능동을 써주죠 그래서 그냥 ing형을 쓰게 됩니다 이 단어는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으로 쓴 게 아니라 operate 운영되다 운영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예요 그냥 주어가 운영되다 이런 의미의 자동사가 되고 자동사로서 자동사는 전부 능동으로 ing 써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operating 나왔고요 이 seafood supermarket이 started from Seattle에서 시작을 했다 자 동사가 명사로 수식할 때는 분사만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요 가끔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 언제만 가능하냐면 지금 명사로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명사는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거든요 분사는 이렇게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투부정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만 일단 올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이 경우에서 이 명사가 effort, 노력, attempt, 시도, right, quality, way, 방법, plan, 계획, opportunity, 기회, time, 때 라는 명사가 나오면서 동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이런 단어들은 모두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명사가 뒤에서 동사의 수식을 받을 때 투부정사 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경우에서 나머지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나머지 경우에서는 분사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He has ability, 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처할 능력, cope with가 대처하다예요 대처할 능력 투부정사를 쓴 이유는 ability를 수식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썼고요 응급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We studied TV commercial, TV 광고를 시작했다 In an effort, effort는 투부정사 수식 받아요 그래서 투 부스트가 나왔고 판매를 증대시키는 노력으로 Of the new product의 판매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TV 광고를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형용사인데요 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니까 그거하고 분사의 관계가 능동수정이냐에 따라서 뭐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써주시면 되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effort, attempt, right, way, plan, opportunity, time 이런 명사다 그러면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거 하나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현재 분사를 쓸까요? 과거 분사를 쓸까요?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Those people, 사람들 그 사람들 factory floor,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주위에서 앞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주어로 놓고 일을 동사로 놨을 때 사람이 일하다 해서 주어, 동사, 능동관계를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working은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ing, working이라고 씁니다 그 사람들은 must wear, 착용해야 된다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a letter 뒤에 words, sent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를 쓰시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편지를 꾸며주는 분사 자리가 되는데 직원들, 여기 편지는 보낼 편지가 지금 동사가 invited냐, inviting이냐를 고르고 있는 거죠 invite는 초대하다라는 건데요 직원들을 to attend the conference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편지란 뜻이죠 이 편지가 초대를 하는 주체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어, 동사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뒤에 나오는 동사, 그 분사 뒤에 어떤 문장 구조가 나오는지 그거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 목적어가 나와요 직원들이 to attend the conference에 참여하도록 그러면은 이 동사의 원래 문장 구조 능동 문장 구조 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능동 구조 inviting을 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편지가 보내졌다 자 여기서는요 whistle, pieces인데 피스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고요 핸드크라프트는 뭐뭇을 손으로 만들다예요 그러면은 지금 피스를 꾸며주는 거니까 피스가 의미상에 주어겠죠 피스는 만들어지는 거죠 피스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핸드크라프티드가 정답이 되겠고요 핸드크라프티드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4번 We must pay the amount 우리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By the date 날짜까지 어떤 날짜? 그 송장에 송장은 청구사 같은 건데요 송장에 써있는 날짜 그럼 날짜는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written이라는 과거 분사의 수식을 받게 되고 자 코스트를 꾸며주고 있네요 코스트 코스트인데 add가 뭐뭇을 추가하다예요 그러면 비용을 추가하는 거죠 이게 원래 add의 목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된 비용 비용은 추가되는 거니까 추가된 비용에서 added가 맞겠네요 Restoration은 복원 Of the local landmark 그 지역의 상징물의 복원을 위한 추가된 비용이 will be supported 후원 받아질 것이다 by donation by donation 기부금에 의해서 from local company 그 지역 회사들의 기부금으로 충당이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부사 자리 볼까요? 부사 자리에는 이 부사는 일단 뭐냐면 문장을 수식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형용사 수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장을 수식할 때는 해석으로 골라요 해석이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를 쓰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해석은 전부 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문장을 수식할 때 해석을 했을 때 뭐뭐하기 위하여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 고르시고요 그 외에는 분사 고르시면 됩니다 형용사 수식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예를 보면은 she is on a diet 다이어트 중이다 to look 골라요 여기서 끝났어요 다이어트 중이다 해서 끝났고 그러면 투부정사 왜 투부정사를 썼느냐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중이죠 행위의 목적이 나와요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될 때는 투부정사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자리에서 it rained for few days on and 끝에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망쳐버렸다 우리의 휴가를 그러면 여기 문장이 여기서 끝났죠 콤마 나오면서 끝났죠 뒤에 동사 ruin 망치다라는 동사를 연결하는데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ing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ruin이 왜 능동 썼어요 우리의 휴가라는 목적어 나오니까 능동을 써서 우리의 휴가를 완전히 망쳤다 ruining 이라는 분사 쓰면서 능동형 썼네요 자 not required에서 콤마로 분리가 됐어요 콤마로 분리가 됐습니다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콤마로 분리가 되는 거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부사 역할을 할 때 이게 뭐뭐하기 위하여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비록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건면되어진다 대절 이하가 모든 직원들이 참석할 것이 그 직원의 annual dinner의 만찬에 참여할 것이 건면되어진다 그래서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사 형태를 쓰고요 분사를 쓰는데 요거는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required라고 썼습니다 직원들이 요구되지 않는 거죠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required 써줬고요 그러면 분사는 해석이 그외라고만 했는데 해석이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분사는 해석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분사는 부사절 부사절이 뭔가요?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어떤 절을 수식을 할 때 절을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부사 역할을 하고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부사절에서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뒤에 주어랑 같을 때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그냥 원형 쓰면 안 되죠? 얘를 분사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구가 이렇게 컴바가 나오면서 주절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건 부사절이 주어 주절 꾸며주는 거랑 같은 건데 부사절을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하면서 동사를 분사구로 바꿔서 좀 간단하게 만든 형태가 분사구예요 부사 역할하는 그러니까 이 사라진 접속사 이 접속사의 종류가 많잖아요 이 접속사의 모든 뜻을 이 분사구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로 해석할 때는 아 여기가 원래 어떤 접속사가 있었을까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주절하고 이 관계가 잘 맞을까라는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추측해서 사라져버렸으니까 빼버렸으니까 여러분이 추측해서 사라진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문명을 잘 연결하는 걸 하나 추측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because I know 나는 알다 그 여자를 매우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요거 because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주자리 주어랑 같죠 I 생략하고 no를 그냥 쓰면 안되죠 분사구로 바꾸는데 목적어 나오니까 능동이죠 그래서 knowing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know의 다이안에 붙여서 knowing her pretty well 이러면 분사구, 부사 역할하는 분사구가 되고요 결국 이거는 because I know her pretty well 이라는 부사절이랑 knowing her pretty well 이라는 부사, 분사구랑 의미는 같은 거예요 역할도 같고 의미도 같은 거예요 같은 데서 온 거니까 자 만약에 그냥 knowing her pretty well 까지만 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라진 접속사를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접속사를 생략을 할 때는 접속사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접속사를 없애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떤 접속사가 사라졌을까를 찾지 못할 이유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아 이거는 그 여자를 잘 알기 때문에 아 이유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문에 라고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after I talk to you에서 after를 생략하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 talking이라고 쓸 수 있지만 접속사를 내가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남겨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after talking to you 너하고 말한 후에 근데 접속사가 남아있으면 해석하기가 훨씬 편하죠 접속사가 남아있으면 그거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니까 아우 저는 분사구 앞에 전부 접속사가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접속사를 넣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after talking to you 너하고 말한 후에 I always feel better 나는 항상 기분이 더 좋다 그래서 분사구의 해석은 사라진 접속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접속사 분사구 앞에 부사절 접속사가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접속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접속사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 상황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해석도 많이 되는 건데 having dinner 저녁 먹으면서 they discussed the result of the research 연구 결과를 논의했다 저녁 먹으면서 뭐뭐 하면서 이런 동시 상황 먹으면서 이야기했다 이 동사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연속 동작이 나올 때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뭘까요? 취소 눌러보고요 자 연속 동작일 때 연속 동작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The dog barked at me 그 개가 나에게 짖었다 그리고는 내 다리를 무르려고 했다 그래서 주로 이때는 분사구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사는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 중에서 하나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는 분사구가 문장 수식하는 부사의 경우에 본 거고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문장을 수식할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가 이 중동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는데 중동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주로 투부정사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부정사 자 물론 투부정사도 있고 또는 전치사의 동명사 형태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형용사 뒤에 동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 하면은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I'm pleased 이거 형용사의 기쁜 나는 기쁘다 왜 기쁘냐? 너를 환영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회사로 오신 거 기쁘게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 줄 때 왜 기쁘냐? 너를 환영하게 되어서 기쁘다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 비동사 형용사 패턴으로 주로 나오는데요 형용사 뒤에서 왜 그런지 이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형용사의 보어로 동사를 쓸 때는 투부정사 쓰게 됩니다 It's very likely, likely가 있을 법한 이라는 형용사 되는데요 매우 그럴 것 같다 뭐가? To snow, 눈이 오는 것이 그래서 be likely, 투부정사, 뭐뭐일 것 같다 이렇게 외우시기도 합니다 The box is too heavy, 그 박스는 너무 무겁다 뭐가? 들기에 너무 무겁다 The box is too heavy to lift, 들기에 너무 무겁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 보충 설명해 주는 동사는 투부정사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수업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명사자리, 형용사자리, 부사자리에 투부정사를 쓸까? ing를 쓸까? 그거 했죠? 그거 투부정사를 쓸까? ing를 쓸까? 그거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머릿속에 그게 이렇게 쫙 기억이 난다면 오늘 수업은 아주 잘 하신 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